오늘은요 요거는 쿠티크 트러블 파스타 라고 그 삼양에서 나온 라면 같이 끓이는 파스타구요 쉽더라구요 그리고 요거는 모짜렐라 비프 라지아냐 요거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냉동이고 요거는 파스타 아니 파스타라네 피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썸네일은 뭐 요거 들어갈까요 요거는 뭐 라면처럼 끓인거라서 뭐 됐구요 요거 일단 좀 먹을께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잘 꾸덕꾸덕한 느낌 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괜찮네요 약간 투운바 파스타 같기도 하고 우덕구덕한 느낌이 좋습니다 모짜렐라 비프 라지아냐 오우 그냥 그냥 뭐 이거 뭐 아 뜨거워 이거는 숟가락으로 숟가락이나 포커 이런걸로 이렇게 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크라탕 같은 느낌 나거 약간 뭐 크라탕 같은 느낌 나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한 모짜렐라 치즈에 맛과 예 아는 고기도 좀 있고 어우 뜨겁다 뜨겁다 와, 뜨거워서 불어서 치즈에요 치즈 치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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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냐가 치즈인가 모르겠네 라자냐가 무슨 뜻이지? 소용료리는 잘 몰라서 여러분들 제 먹방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주부터 귀에 물이 들어가지고 보통 물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제 자거나 아니면은 한발로 찜찜기 하면 물이 나왔는데 물이 좀 깊게 들어간건지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답답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제 시간 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어우 휴일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어쨌든 가가지고 가니깐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물기 좀 있다고 긴 면봉같은걸로 좀 닦아주더라구요 닦은 다음에 이렇게 뭐 귀에다가 그 빨간색 저게산인가? 그거 딱 대고 뭐 그걸로 이제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시 안해도 된다고 근데 혹시라도 또 불편하면 오라는데 뭐 그렇게 한번 딱 닦으니까 아하니깐 바로 그냥 해결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면봉으로 할 때는 안 나왔는데 더 이제 의사쌤이 더 깊숙이에 있어서 닦아주니까 aldo Without the Все 바삭에 아하kl 앟 네 제가 그 이비인후과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되게 오래전부터 갔는데 이제 한동안 안갔죠 한동안 안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갔는데 의사쌤이 오 원래 나이가 많은 분 이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행동이 동작이 약간 느려지신 나이가 이제 노인이 된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마음이 좀 안좋더라구요 속상한 그 분 참 친절하게 되게 막 잘해주시는 분이라 마음이 좀 아팠던 그만큼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를 먹었죠 동작이 느리거나 한 그런 그런 노인 막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가니까 이제 좀 느려지셨더라구 말이나 목소리 친절함은 그대로인데 좀 몸도 좀 많이 이제 살이 많이 빠지셨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구 지금은 이제 비염 수술해서 근데 이제 비염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겨울에 이제 코막히면 자주 왔거든요 이비인후과 한번 가면 이제 코 떨어지니까 코 청소도 해주고 수술한 뒤로는 이제 거의 안가가지구 수술한 뒤로는 이제 거의 안가가지구 수술한 뒤로는 이제 거의 안가가지구 수술한 뒤로는 이제 어쨌든 뭐 치료를 잘 받아 그렇죠.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뭐 그렇다거나 그렇다 오늘은 좀 양이 좀 적은데 오늘 좀 속에 뭐 이렇게 막 배고프고 그러지는 또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들 곧 있으면 연말이네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로슈 에어무양 카드 찰떡 소스 이번엔 야 이거 뭐 라면 같은건데 고기도 라면처럼 끓이는건데 고기도 훌륭합니다 한개 끓여서 양이 좀 적어보이는데 두개 끓이면 밖에서 파는 파였어 못지 않겠는데 한개 끓여서 양이 좀 적어보이네요 한개 끓여서 양이 좀 적어보이네요 한개 끓여서 양이 좀 적어보이네요 어쨌든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이제 라이브 못보시는 분들은 영상 올리니까 영상 보시고 라이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저녁 9시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정확히 9시에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진짜 잘 넘어오면 이제 화이팅으로 만anas 근데 많이 많이 먹었지만 지금 엄청 잘 어울리네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쉽게때문에 너무 멈춰서 먹으면 끝까지도 잘 어울리네요 아까와 보니END에 온다고 생각해서 됐다 혼자 있었으면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뜯어서 먹을텐데 살짝 붙은 것까지 지금 먹기엔 좀 시간도 걸릴거고 소리도 좀 시끄럽같았는데 뜯는 막 부두둑 소리 있는거 방송 이제 틀어 놓고 싶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뭐 볼륨이 낮진 않죠 다른 방송에 비해서 다들 뭐 볼륨이 좀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먹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가족이랑 확인 mille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thinking corrupt